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들으면서 살아가죠 그 말 중에서 정말 나의 진심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우리가 어렸을 적 부모님께 이런 얘기 한두 번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너랑 똑같이 생긴 딸, 아들 낳아서 키워봐라 도대체 너는 누구를 닮았어? 너 같은 애를 본 적이 없어 그냥 집을 나가라 너랑 같이 도저히 못 살겠다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호적을 받았구나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들은 아이가 진짜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럼 그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죠? 아이를 찾으려고 미친 사람처럼 밤낮없이 헤매고 돌아다닐 거예요 부모님은 나가라고 했지만 그 안에 진심은 무엇이었죠? 엄마, 아빠의 이야기를 네가 조금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어 너의 그런 행동과 선택이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염려되고 걱정이 돼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죠 그냥 들려지는 그 소리, 그 소리만 100% 그대로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오해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까지 품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할 때도 이 어린아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딱 그 언어적인 표현만을 보고서 이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38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38장을 믿고 예레미야가 유경자 예레미야서가神様의 미구도를 이ように伝えました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38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를 심하게 때리고 구덩이에 가둬버리죠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 이 평안과 재난,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평안은 지금까지 내 멋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렇게 편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재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그 피할 길을 왜 알려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알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저 멸망한다니까 그 멸망한다는 그 소리, 그 단어가 듣기 싫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 마음은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자,神様의 계획, 즉 그 미고콜은 어떤ようなもの이었을까요? 원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 내용의 앞절을 보면 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편지 내용을 보면 이러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또 텃밭을 가꾸고, 열매를 따서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고, 너희 수가 번성하도록 하여라 또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야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를 지금 받은 거예요 이 편지를 지금 받은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누구 놀리나요? 이 포로의 상황을 지금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여기서 집도 짓고, 애를 낳고 살으라고요 그리고 평강에 있을 것이라고요 거기다가 70년이라고요 남은 인생, 죽도록 포로로 고생만 하다가 인생 끝나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평안이 죽도록 열심히 포로 생활하는 게 평안이에요 큰 사고 없이 내 자식, 우리 가정, 편하게 사는 것 이것이 평안 아닌가요? 문제なく 가족과 함께 지압에 그려주는 것이 평안이지 않나요? 포로의 삶은 재앙 그 자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은災이 아닙니다 평안을与는 것이라고 말하셨을까요? 어느 한 남자 집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는 간증이었는데요 어렸을 적 아들이 초등학교 때 코피를 자주 흘렸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 지혈도 해주고 코피를 닦아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이제는 매일 밤마다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아빠가 아들을 케어하기에는 돌을 넘어선 것이죠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비인후과에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간단한 수술만 하면 더 이상 코피를 흘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안심을 하고 이 아들에게 앞으로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이 수술이라는 단어 때문에 자지러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술을 받으러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공포에 떨고 있는 아이는 아빠에게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빠 나 안 갈래 나 좀 집으로 데려가줘 아빠 나 좀 살려줘 눈물을 막 뚝뚝뚝 흘리면서 아버지께 간절히 매달림이 호소했대요 그 아이의 간절한 눈을 보는데 그냥 아빠 마음 같아서는 당장 데리고 오고 싶었대요 하지만 그럼 아이는 밤마다 또 계속해서 코피를 흘려야겠죠 울며 불며 매달리는 아이를 냉정하게 아이에게 돌아섰습니다 아들을 살리는 진짜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아이에게 건강한 삶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화도 나고 섭섭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마음은 평안인가요? 아니면 재앙인가요? 이렇게 하는 상황에 子供에 대신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을望고 싶나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는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려고 하셨어요 하라님을 바라보고 하라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그 길이 그저 재난, 고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라님이 가라고 명하는 길은 다 힘들고 고난의 길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고 울며 불며 하라님한테 떼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아예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며 하라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살아가기도 하죠 평생 코피를 흘리며 살아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바라는 것이 내가 또 우리 가족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가장 두려운 것이 내가 또 우리 가족이 이 땅에서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 생각에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재앙을 주고 또 일부러 고생을 시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5절 중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또 말씀하셨대요 이 하나님의 끊임없이 그 끊임없이는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50번? 50번? 또는 100번? 1000번이나 될까요 우리는 같은 말 두 번 이상에서 안 들으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를 뛰어넘은 불순종을 했어요 정말 이 사람의 자기 생각 의지 이런 것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끝까지 불순종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올해 초의 일이었어요 저의 친척분 중 한 분이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길어야 3개월이라는 아주 갑작스러운 판정을 받았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몸이 세약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삶이 얼마 남은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병문안을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죽음 앞에서 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끝까지 거부했다고 해요 이 안간힘을 다 쓰면서 손을 절레절레 흔들었대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마치 자신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안간힘을 다해서 끝까지 거부했대요 육신의 생명이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분은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친척분에게 과연 몇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정말 끊임없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이 아닌 재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싫다고 내가 싫다는 그 이유만으로요 그리고 정말 영원한 재앙의 길로 가게 되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안이 아닌 재앙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정말 재앙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또는 도저히 내 상황과 환경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간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불을 지지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불을 지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이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임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던 것 내 그것을 보상받기 위한 종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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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